여기를 여기는 해쉬 저켓 촬영장입니다 노래 듣자 그만 타이틀을 모두 녹음하러 왔습니다. 녹음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연수지 분위기가 나름 나죠? 크리스마스 정말 준비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연수지 전설입니다. multiplayer의 정보의 정보와 함께하는 거에요. 크리스마스의 연수지 맛있게 드세요. 여기는 캐쉬 자켓 촬영장입니다. 제 진솔 로그에서는 제 앞머리 자른 게 오늘 처음이에요. 왜냐면 어제 잘랐거든요 어때요? 어색해 괜찮아요 데스노트에 나올 것 같아 나도 일어나 아 너무 작아 아 너무 작아 수영이가 원래 새로운 모습이라 안 씻어요 저는 통으로 사람들은 못 찍어서 아쉽지만 나중에 확인하세요 이번에 확실히 화세 확 바뀌었어요 어때요? 응 그런 것 같아요 그걸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로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걸로 괜찮은 것 같아요 구원씨 본 메이크업 특징은 이런 브라이 그레이저 그쵸 이거 예쁜 것 같아요 머리색과 깔맞춤을 한 거네요 예쁜 것 같아요 어때요? 렌즈도 그랬을 때 그레이로 눈 앞머리는 핑크색인데요 예쁘죠 예쁜데 예쁘죠? 예쁘죠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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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리야 찍어 찍을 거예요 찍지 마 나 찍을거에요 오늘은 신나? 네 왜? 오랜만에 촬영이 된 날이었어 포즈 연습했더라 그쵸 포즈해줘 또 얘 바로바로 나와야지 많이 썼어 희진이 형 잘 나왔어? 응? 잘 나왔어? 올해 단독이네 희진이 형은지 네 나와봐요 다들 많이 가다 너무 빨리 갔잖아요 김 리치 재밌으신가봐요 되게 재밌게 보네요 되게 재밌게 보네요 엄마 미소야 아주 엄마 미소야 아주 엄마의 하나 엄마의 하나 다행이 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전의 소녀 할 수 있다 화이팅!